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에는 완전히 봉쇄를 했지만 서울시내 백화점이나 식당, 근교, 공원에는 시민들이 대거 몰려서 크게 붐볐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그리두기가 오로지 광화문 광장에만 해당됐다 하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 함께 10대, 10대 미만 차량 집회까지 불허했던 서울시 연휴 기간 내내 서울 대공원을 개방해서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씩 불러 모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로지 광화문 일대에 또 서울시내 일대에 또는 우파 국민들만이 차량 집회를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9대 이하, 10대 이하, 그리고 차 안에 한 명씩 창문도 열지 말아라. 그리고 차에서 내려도 안 된다. 2시부터 4시 사이에, 4시가 딱 종료되면 자신 해산을 해라. 했던 차량 집회도 완전히 국민들 차별을 했던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앞 도로에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매표소까지 편도 4개 차로 500m 구간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차량 10대 중 8대 꼴로 가족으로 보이는 어른과 어린이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진입로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기까지 한 30분 이상이 끌렸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때 상황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서울대공원에 가는데, 이 차량 보십시오. 긴 장사진을 지금 편도 4차선이 꽉 메고 있습니다. 마치 주차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많이 볼리는데, 여기는 전혀 거리두기 차량 9대 이하 단속. 여기는 코로나가 없고 광화문과 서울시내 일대에만 코로나가 있었습니까? 정말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단속을 한 것이 과연 이 코로나 때문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내 차량에는 차량도 검문검색을 하고, 차 안에 누가 탔는지도 이렇게 다 봤던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수천대가 모인 곳은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기다리면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보였다고 합니다. 매표소 200m 가까이 앞에서는 빨간 경광봉을 들고 차량을 통제하는 주차요원도 차량 한 6,700대 정도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거의 다 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다 찼다. 보통 주말에도 만석은 아닌데, 10월 3일은 많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는 차량 9대가 나란히 들어오는 것도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700대 다 찼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주차당에서 공원까지 걸어가는 폭 15m, 길이 300m 길에는 1m 거리 두기가 불가능할 만큼 반문객들로 꽉 찼습니다. 반문객들로. 매표소에서 동물원, 놀이공원까지 연결하는 코끼리 열차에는 반문객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탑승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이 정부가 우파국민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여기는 이렇게 놔두고, 저기 광화문 광장에서만 그래서 사람을 모이면 안 된가, 흩어져라 차벽을 설치해가지고 했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열차 내에 마주보는 좌석 간 거리도 일매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온 관람백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몰랐다고 하면서 온 걸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 서울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제를 맞아서 가족들과 연인들로 만원을 잃었다고 합니다. 교천절 롯데백화점 본점 1층에 있는 푸드코트에도 손님 60몇 명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옆자리를 비우지 않고 소리 닿을 만한 거리에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위층 매장도 손님으로 분볐고 정부가 말하는 1m 간격은 지켜지지 않았다. 광화문 근처로는 못 들어가게 경찰이 사뭄하게 감시하는데 바로 옆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하는 게 코미디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중국 롯데백화점 비슷한 공간인데 광화문 옥에는 맞고 롯데백화점 안에는 바글바글 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또 영동포구 신세계 백화점의 타임스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화점 앞 3개 차로 50m 구간은 백화점을 찾는 손님들로 혼잡스러웠다고 합니다. 용산구 한남동 골목의 식당과 술집은 내부는 물론 야외 간이 좌석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용인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공원에도 사람이 대거 몰렸다고 합니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줄을 서서 매표하고 있는 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여러 갈래의 줄을 서서 몇 줄입니까? 지금 빼곡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는 코로나가 오지 않는다. 코로나가 아예 이런 곳에 오지 않고 과천대공원에도 가지 않고 백화점에도 가지 않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찍은 자료만 갖고 있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국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소래포구 시장입니다. 어시장 인천에. 이것도 10월 3일 날 오전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과화문을 빼놔 놓고는 코로나가 다니지 않는다. 과화문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과화문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전날에 보여드렸지만 이낙연 대표가 노무현 묘소에 10월 1일 날 가서 빈소에 참별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날 10월 1일 날은 가지 말아라. 추석날 국립묘지에도 정부가 안내문을 보내서 가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도 개장을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노무현 묘소가 있는 봉하마을에 내려갔습니다.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참배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사인도 해주십니다. 사인도. 사인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 보고 이낙연이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해야 됩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이 오셨다. 보면 밑에 깨어있는 시민들. 다른 곳에는 오지 말라 해놓고 코로나 반대해서 코로나 위험이 없이 코로나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모이면 깨어있는 시민입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본인이 직접 봉하마을에 가서 이렇게 참배를 하고 거기 온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오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봉하마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오게 하고 가지 마라 하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은처가 이렇게 안내물을 보냈습니다. 추석 연휴 5일간에는 전국 국립묘직 운영을 중단한다. 온라인으로 참배해라. 이렇게 해놔 놓고 본인은 노무현 요소에 갔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지금 너무나 차별적이다. 너무나 차별적이다. 국민들은 여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분통을. 그리고 심지어 어디 지자체에는 코로나에 위험하니까 개천절 불법지표를 가면 안 된다. 만약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신고를 해달라. 연락을 해달라. 아니, 전북 도청에서 개천절 불법지표라고 교정하고 참석하지 말고 만약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을 아시는 분은 도청으로 신고를 해라. 이렇게 여러분 안내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코로나 지역 감염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청구하겠다. 이것은 서천군. 이런 식으로 과문에 가는 것을 막았던 게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이 핑계는 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면 이건 집회를 두려워해서 문재인 정권이 집회를 두려워해서 그런 거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집회를 봉쇄한 게 지금 차량을 검색하고 사람한테 불신검문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80년대에 군사정권에도 볼 수 없었던 아주 무지막지한 탄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학정, 폭정이 너무나 많은 것. 지금 추미애, 조국, 윤미향, 권력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서의안에 있었던 우리 공무원에 대한 피살과 또 시신소각 이런 거 있고 난 뒤에 대통령이 되도록 역할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지시도 하지 않았다. 군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하고 있으니까 지금 모였다 하면 큰 소요사태가 날 것 같아. 그런 우려해서 지금 집회를 못하게 아예 막는 것이 아닌가. 고로다는 핑계고 핵심은 집회를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과거 자신이 저도 자신이 함께 참여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압했던 그 그림이 떠올랐을 것이다. 나도 그렇게 당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귀를 쓰고 지금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나훈아 선생님도 말했듯이 우리 국민들은 정말 순진해서 코로나 상태에서 국민이 나가지 말아라 국민이 뭐 하지 말아라 하면 정말 순진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협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협조를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가. 이 정부가 자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보셨지만 광화문 광장이 완전히 통제돼가지고 무슨 붉은 광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붉은 광장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없고 쫙 이렇게 차량으로 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인이 산성이다. 인이 산성. 산성을 만들어버렸다. 성을 만들어가지고 이수신 장군을 아예 고립시켜 놔버렸다.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너무나 겁이 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많은 외신들도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억압하고 있는 그야말로 독재 체제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나오나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 국민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으셔야 할 때다. 유관순 논계 윤봉길 안중근처럼 이런 열사발 의사들이 나서서 대한민국 체제가 넘어가고 체제가 붕괴되고 있는 것을 지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는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